다시 체포하세요 시신 이미 화장됐습니다 뭐? 화장 시작됐고 시신 다 탔어 얼마나 탔어? 동부지급에서 나왔습니다 좀 멈춰주세요 여기 들어간 CCN 압수수색영장입니다 전원 내려주세요 지금 바로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전원 좀 꺼두세요 얼른 빨리요 선배야 나 중간에 멈췄는데 다 탔어 알았어 뭐 시신 갖고 와 지금 뭔가 상황 파악이 안 되나 본데 이제 다 끝났어 안 끝났어 아직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부검할 수 있어 뭐? 뼛조각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시신이야 타담한 시신 가지고 대체 뭘 한다는 겁니까? 부검해야지 타살 증명 안 할 거야? 선배 국가수로 시신 이성애 그럼 한번 해보시죠 조검 준비해 진짜 가지고 오래요? 저거 다 탔어 뭐 나오나? 일단 가보죠 아니 근데 빡본 진짜 왜 그런데요? 쟤 부검에서 그 타살 나오면 자기는 바로 구치소로 유턴인데 아휴 참나 아휴 시동걸로 가자 가시죠